어려운 문제만 보면 겁부터 먹고 손도 못 댑니다. 아이고 저런. 어떻게 해야 자신감을 기를 수 있을까요? 자, 비슷한 질문. 29번, 30번.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가 봐요. 29번, 30번 풀 때마다 내가 이걸 계속 생각해도 못 풀 거라는 생각이 든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를 만나면 겁부터 먹어서 손도 못 댄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것도 즉답을 드릴게요. What is 어려움? 어려움을 구체화하면 이겨낼 수 있다. 아는 얘기를 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 기본 전제로 까야 될 거. 겁부터 먹잖아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있죠. 자신감 없이 풀 것 같아. 이러면 있던 실력도 안 남아요. 거꾸로 보자마자 이게 최상위권을 특징해요. 보자마자 이 문제 나 풀 수 있어. 라고 자신감 있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찍는 실력도 늘어나. 그 없는 제 어떤 6센스, 7센스도 막 살아나서 무의식으로 막 딱 찍기도 해. 그러니까 어쨌든 걔넨 최상위권이니까 아니까 그런 거죠. 아니, 여기서 뭐하면 안 되는 거? 최상위권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다 아는 게 아니라고. 모르는데도 그 지식을 모르는데도 얘네는 자신감이 안 꺾여. 미스터리죠. 다시 여러분이 문제 앞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 하면 그 문제, 예를 들면 미적분 문제라고 하면 미적분 지식이 완벽하니까 안 떨어진다. 이 공식이잖아. 근데 최상위권을 연구했을 때 우리도 고른 줄 알았어. 자, 미적분 문제를 봤어. 근데 야, 어때? 자신감 안 떨어지는데요? 어려운 문제니? 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틀릴 가능성 크다고 봐요. 너 왜 자신감이 안 떨어지니? 아, 너 미적분 다 아는구나. 여기서 놀라운 데다. 저 미적분 사실 공부를 잘 안 했어요. 안 했다고? 그럼 이 미적분 문제 지식적으로는 잘 모르는 거네? 네. 근데 왜 자신감이 안 떨어지니? 지식은 없지만 뭔가 있거든요. 그 뭔가. 그들이 무의식에 깔고 있지만 말로 표현 못하는 의식화하지 못하는 그 뭔가를 뽑아내서 의식화한 게 바로 저희가 코드라고 불리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코드까지가 복잡하니까 여기서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거. 이 친구들도 지식은 없는 경우가 있어. 지식이 미진한 경우가 있어. 근데 왜 안 떨어지니?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를 푸는 접근 방식 문제의 구조, 문제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쫄지 않는 거랄까? 그냥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죠? 구경수 코드 얘기를 조금 해야지 여러분이 안아들일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에 외계어처럼 들려도 그냥 넘어가. 느낌만 느끼면 돼. 자, 문제가 출제되네. 수학 문제네. 아, 이거 29번 문제네. 도저히 난 접근 못할 것 같은데.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 하지만 이게 딱 어떤 문제인지 정확할 때 수학 문제분 뻔해. 자, 조건이 있고 원활한 문제가 있겠지? 그러면 어떤 도구를 정확하게 가져오면 될 거야. 또는 이 문제가 어렵다는 건 이 조건 문제의 도구, 조건 문제의 도구, 조건 문제의 도구 이게 여러 개가 쌍이로 되는 거니까 내가 순서들을 잘 길어서 풀면 될 거야. 아, 못 풀겠네. 아, 이 가져와야 되는 도구를 도저히 못 풀겠네. 하고 틀리는 거예요. 자, 너 어떠세요? 지금 느껴지는 뉘앙스? 뭔가 자존심이 안, 자신감 안 꺾이죠. 틀리고 나서도 왜냐면 대안이 명확해서 그래요. 왜 틀린지 알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 도구를 못 가져왔어. 아, 이 도구를 다음번에 제대로 공부해서 가져오면 나 이 문제 풀 수 있어. 특히나 이렇게 자신감 못 했을 때 아까도 나온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손도 못 뗀다. 이게 뭔지 아세요? 문제 구조로 모르니까. 방금 전에 지나간 뉘앙스에서 뭐가 느껴지죠? 자, 이거 조건 문제 도구만 가져오면 돼. 딱 문제의 포인트를 알고 뭘 하면 되는지 이게 문제의 정체, 문제의 접근 방식, 문제의 구조를 한다는 느낌이에요. 영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알겠죠? 자, 영어 문제가 나왔네. 해석을 한번 해볼까? 어, 해석을 했는데 내가 안 풀리네. 아, 쫄 거 없어. 해석을 했으면 안 풀리는 건 이거 영어의 코드가 딱 있으면 되는 거야. 영어의 코드에 문장 해석력과 지문 분석력, 독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문장을 해석했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면 두 번째 문제인데 지문 독해력 문제인데 차분하게 마음을 품고 이제 문장 구조 하나하나 문장끼리의 전체적인 구조를 해서 지문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 틀렸어도 야, 너 틀려놓고 이렇게 뻔뻔해? 아, 제가 왜 틀렸는지 알거든요. 다음 때 뭐 보완하면 되는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너무 문장 해석력에만 집중했나 봐요. 다음부터는 문장 해석돼서 한글로 된 거 가지고 지문 계속 독해하면서 비문학적 능력을 좀 길러야겠어요. 이렇게 다음 대안이 나오니까 문제를 보면 어떤 걸 공략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보이고 그 다음 다 틀렸어도 다음에 뭘 보완하면 되는지 알니까 제가 말로 했을 때 지나간 코드들은 여러분 잊으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그거 하면 구경 수업 치면 10시간 여러분한테 강의해야 돼. 그죠? 이 뉘앙스를 느끼라고.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스터디 코드 유료 강의는 안 들어도 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 고등학교 때 조나무가 했던 이상한 작업 중에 하나가 문제세요? 시험지를 펼쳐놔.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아니야. 답지를 펼쳐놔. 그 안에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식은 쏙 빼놓고 팔짱 끼고 뭐냐면 도대체 수학 문제에서 이 어려운 19번 문제 또는 이 학생의 말처럼 이 19번 문제는 어떤 이유로 어려운 걸까? 뭔가 지식이 아니라 문제의 구조를 알아내려고 하는 걸까? 영어 문제가 나왔는데 항상 나는 맨 뒷번호에 있는 이 문제에 사악해. 출제자가 보통 이 29번에서 도대체 어떤 함정을 심어갈까? 그 함정의 정체가 뭘까? 영어에 있어서 함정이란 뭘까? 그거를 딱 A4용지에 정리할 수 있잖아. 하다 보면 그게 코드가 되는 거예요. 유료 강의 안 듣고도 여러분을 뽑을 수 있는 거야. 고등학교 때 조나무는 아무도 코드니 뭐니 안 가르쳐줬어. 혼자서 맨날 애들이 뭐하냐고 하냐면 야 너는 맨날 이렇게 수능 모교사 시험지를 보니? 근데 풀지도 않아. 뭐 하는 거니? 아 이게 말이야 이 문제에 그때 제가 썼던 표현이 메커니즘이 뭘까? 또는 알고리즘이 뭘까를 내가 지금 연구하고 있어. 아 일단 나는 그냥 풀기 싫고 이게 미적분 문제긴 하거든. 미적분도 공부할 건데 도대체 이 미적분 수학 문제는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있어.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보이면 지식이 준비 안 돼도 쫄지 않고 일단 손을 댄다니까. 아까 지나갔던 뉘앙스. 자 문장 해석은 다 했으면 두 번째 이제 지문독에 집중해 보자. 자 조건 문제는 확인됐으니까 이제 무슨 도구를 가져올지 집중해 보자.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대잖아. 그러면 절대로 겁먹거나 꺾이지 않아. 그럼 어떻다? 겁먹어서 실력이 반감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학생들이 이걸 못해. 무슨 문제가 어렵니? 수학 19번이 너무 어려워요. 4점짜리가 너무 어려워요. What is 4점? 4점짜리 문제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자 90% 전국인 학생들은 장담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한다? 4점이라고 써진 문제죠. 아니 요건 왜 2점이고 요건 4점일까? 어려우니까요. 두 배만큼. 아니 뭐가 어려운 걸까? 얘보다. 음 길어요. 아 좋아. 그럼 수학 문제에서 어렵다 하면 문제가 길면 어려운 거구나. 어 그게 단순할 수는 없는데. 2점짜리 문제도 긴 거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거야? 손도 못 대요. 손을 못 뗀다는 게 뭐니? 이러면서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게 전국에는 90%가 아니라 96%, 7% 학생들이 할 대답이에요. 여러분은 이 대답을 없애야 돼요. 이렇게 돼서 접근하잖아요. 당연히 손도 못 대고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알겠죠? 제가 앞서서도 이런 비유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 킬러 문제는 안 보이는 괴물 같은 거야. 저는 생긴 거랑 다르게 되게 여린 사람이라 공포영화를 잘 못 봐요. 그나마 내가 억지로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미국식 슬레이셔몹이라고 하죠. 막 잔인하게. 그것도 못 보긴 하는데 그건 좀 참으면 볼 수 있어. 왜 그런지 아세요? 살인자, 괴물, 귀신이 정체가 나와. 그죠? 진짜 못 보겠는 건 일본식 공포영화예요. 깨익 소리가 막 지나가고. 깨익 무서워. 알겠죠?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밤늦게 연구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TV 채널 아무 생각 없이 돌리다가 가끔 케이블 TV를 탈 때가 있어.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골라서 못 보는 게 아니잖아. 한 장면을 보면 밤에 잠을 묻자.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안 보이는 괴물은 어려워. 무서워. 여러분한테 킬러 문제는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뭐다? 괴물의 정체부터. 지금 미적분을 공부할 때가 아니야. 지식을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 문제가 왜 4점짜리인가? What is 어려움? 그 뭔가 베일을 벗겨내잖아? 일단 보이잖아. 그리고 공략 포인트를 알고 거기 맞춰서 미적분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칼을 갈고 거기다 정확하게 꽂아야지. 그냥 미적분을 공부해봤자. 괴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는데 일단 몽둥이부터 깎고 있는 거야. 아무리 때려도 괴물이 안 돼. 이 괴물은 정확하게 심정에 칼을 꽂아야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건데 몽둥이만 방망이 깎은 노인이야. 방망이만 열심히 존나 깎고 있어. 그 다음에 난 방망이 막 쳐. 안 죽어. 아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죠. 괴물의 모습은 막 엄청난 철갑을 들어선 괴물일 거야. 알고 보면은 요만한 애기 귀신이야. 딱 이마에다가 그냥 바늘만 섞고 지면 죽을 애인데 그냥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what is 어려운. 그거를 여러분이 정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비유가 찰떡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서. 그렇죠? 고난이도 문제 실체라면 건목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어디 손 대야 되는지 알고 지식을 뭘 채워야 되는지 알고 내가 틀렸어도 다음에 뭘 하면 되는지 알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지만 next, 다음이기 때문에 건목질 않게 됩니다. 진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제 개멋있음. 그렇죠? 제가 이 즉답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싶은 것보다 제 어떤 답변,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느낌. 그렇죠? 최고수들, 최상위권들이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모든 코드를 다 파악한 이 조나모가 문제를 보고 어떤 식으로 안 쪼는지 이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뭐? 논리적 희망을 주고 싶은 거지. 별거 아니네. 나도 방법이 정립되고 코드만 알면 어떤 문제가 안 나와도 저 사람처럼 쫄지 않겠네. 심지어 틀려도 최상위권처럼 논리적으로 이겨놓을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는 논리적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맨날 동기부여, 동기부여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동기부여는 머리를 채워서 명확하게 만들어서 가슴으로 내려놓는 동기부여다. 그것이 스터디코드의 차별점이라고 언제나 말씀드렸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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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